네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거랑 저희가 세속적으로 일상적으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속적으로 저희가 느낌 이러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똑같이 저희가 표현은 하지만 좋은 느낌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탐욕이 섞인 그런 좋은 느낌이고 싫은 느낌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좀 싫어하는 정말로 성냄이 섞인 그런 싫어하는 느낌 이게 좋아하는 느낌으로서 그게 탐욕과 분리가 안 돼 있는 성냄과 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일단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구분인가요 스님? 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속에서는 이제 그런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이 마음 상태는 느낌이고 이거는 탐욕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이렇게 뭉퉁거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느낌 속에 이제 탐욕이 함께한 그런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날 때 단순히 느낌뿐만 아니라 탐욕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보통 느낌이라고 하면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단지 그 대상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냥 만족스럽지도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도 않다 이런 정도 아주 원초적인 그런 인상 그런 느낌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분화되어 이 느낌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느껴진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족스럽다고 느낀 건 행복한 느낌이라고 만족스럽지 않은 건 불만족스러운 건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조금 더 분화돼서 그 행복한 그러니까 그런 만족스러운 느낌 또는 행복한 느낌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 또는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거에 집착하는 건 탐욕이라고 하고 그 대상에 싫어하는 건 성냄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는 거죠 좀 더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세밀하게 그러니까 단지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 말 그대로 그 대상을 만족하냐 불만족스러우냐 그저 그러냐 이렇게 느끼는 거 하고 그 후에 이 대상에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 이거 하고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게 항상 이렇게 결합되어서만 나타난다면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도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해도 거기에 화를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가 항상 오토매틱으로 딱 결합된다기보다 이걸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달라붙는 탐욕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괴로운 느낌에 통해서 일어나는 성냐도 안 일어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거를 이제 다 통찰하셨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탐욕으로 갈 수도 있고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성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냄이 없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상에 대해서 만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느낌하고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집착하고 화내고 이거는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 탐욕이나 성냄과 결합되기 이전의 어떤 순수한 대상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불만족스럽다 또는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다 평온하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기분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 같으면은 되게 어떤 기분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속적인 느낌 좋은 거에 집착하는 마음 이제 안 좋은 느낌에는 이제 굉장히 성내는 마음을 기반으로 보통 의사결정을 내리고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이게 탐욕이나 성냄으로 안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아까 처음에 용어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깐 의사결정 자체가 뭐랄까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좀 안 쏠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깐 이게 오히려 좀 어떤 뭐 문제는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그게 성냄이나 탐욕으로 안 가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좋은 느낌을 따라가도 좋고 뭐 그것대로 안 해도 좋고 싫은 느낌이지만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옛날 같으면 그냥 그거 싫으면 그냥 안 좋은 느낌은 그냥 아예 안 하고 이래버렸는데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까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그거는 이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느낌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는 집착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은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화가 일어나니까 힘드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다도 거기에 독려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지금 질문자가 말하는 것에서 그 마음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것은 지혜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고요한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그걸 좋은 느낌을 받는 대상이건 싫은 느낌을 받는 대상이건 간에 그 대상을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말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현상을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냥 그 행위를 향할 수가 있고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에 끄달리지 않는 대신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서 판단을 하는 거죠 지혜로서 그 의사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면 약간 헷갈리고 좀 명확하게 뭔가 결정을 못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분명히 있으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 건지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남에게 비난받을 일인지 비난받지 않을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조금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유익한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지혜롭게 생각을 그러면 그렇게 또 그렇죠 이제 그 상태에서만 머물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걸로서 충분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우리가 경험 속으로 이제 바른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는 또 수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혜가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판단력이나 이제 명확히 통찰력 같은 게 뛰어나서 아 이거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행해야 될 건지 행해야지 말아야 될 건지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 이런 걸 명확히 알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바른 견해가 기준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딱 그 상황에 맞게 정확 신속하게 판단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다고 해서 뭐 모호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제 통찰력이나 판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 상황 판단이 명료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 -"아 알겠습니다 her*** 감사합니다 아 Jah 그러니까 으 감사합니다.